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본 작업입니다. 상반기 문화센터 수강생 모집 편항이라는 데이터,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부터 F14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1부터 G1까지 제목에 대한 서식인데요. 범위를 지정하시고 홈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도구 클릭합니다. 글꼴 크기가 17로 되어 있는데요. 목록에서 선택할 수 없을 때는 직접 글꼴 크기를 입력하고 엔터 누릅니다. 다음은 행의 높이입니다. 1행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를 선택하고요. 행 높이 값을 28로 되어 있네요. 28 선택하시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5개 영역에 동시에 할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B4부터 B5,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6부터 7, 8부터 9, 10부터 11, 그 다음에 12부터 13까지 선택을 합니다.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면 같은 서식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에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홈에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A4부터 A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이름 상자에다가 문제 제시되어 있는 이름을 공연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A3부터 G3을 선택하신 다음 셀스타일입니다. 스타일에 가셔서 셀스타일에 문제 강조색 2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2를 선택합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3번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수입화장품 판매 현황표에서 판매량을 2000을 초과하면서 판매량과 판매 총액을 둘 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조건의 위치는 A19 셀에 붙여 넣습니다. 판매량이 2000을 초과한다기 때문에 등호가 들어가지 않고요. 크다 2000을 입력하시고 판매 총액에다가 같은 행에다가 바로 나란히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숫자 0을 둘 다섯 여덟 개를 입력하셔야 되네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0의 개수가 잘못 입력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없기 때문에 문제 제시된 값을 정확하게 입력하시고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이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의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6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조금 전에 작성한 조건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를 A23을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만 추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첫 번째입니다. 총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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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점의 평균을 초과하는 학생수를 계산해서 이 23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count if라는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count if라고 입력하시고 count if는 첫 번째 range입니다. 범위인데요. 범위는 총점이 그럼 총점을 드래그 하십니다. 심표 조건은 큰 따옴표 문구실 건데요. 초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다만 넣으시면 되고요. 함수를 또 사용해서 평균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큰 따옴표 안에 함수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닫고 연결하겠습니다. n% 연산자 평균값을 연결하겠습니다. 에버레이지 총점 영역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총점의 영역을 23부터 2212를 드래그 하시고요. 이제는 조건이 끝났으니까 count if 가로 닫고 enter 눌러서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는 5명입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 2에서 성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한 다음 1등은 수석, 나머지는 차석을 표시하는 문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순위를 구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랭크 함수 입력합니다. 랭크 점 EQ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바로 왼쪽 I3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클릭이 되지 않으시면 왼쪽 화살표 이용하셔서 I3 셀 선택, 신표,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드래그 하셔서요. I3부터 I13의 데이터들 중에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순위는 높은 점수가 1등이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 하시거나 생략하시면 되고요. 가로 닫고 enter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추주 함수를 통해서 1등이면 수석, 2등이면 차석,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추주 함수와 또 if error 함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추주 함수부터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추주 입력하시고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 1등이라면 우리는 수석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2등입니까? 2등이라면 차석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3등에 대해서는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공백을 물론 11등까지 쭉 공백 처리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가로 닫고 enter 누르시면 오류가 났어요. 1등과 2등에 대해서만 수석과 차석이 구해지고 나머지 오류가 표시가 된 부분을 if error 함수를 통해서 공백 처리해 주시면 돼요. J3의 커서를 다시 한번 갖다 놓으시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if error 입력하시고 값을 구하셨는데 혹시 오류가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신표 공백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if err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과 2등에만 수석과 차석이 표시가 되고 나머지는 공백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점별 제품 판매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제품명이 세탁기라는 조건을 두 개를 선택하고 Ctrl-C, E21셀에다가 Ctrl-V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탁기 판매량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The 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는 하시고요. The Average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제목부터 들어가시고요. 모든 데이터 드래그 합니다. 신표 우리는 판매량에 대해서 C16 또는 세번째 열이라고 3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조건은 제품명이 세탁기라는 조건을 넣으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리로 표시가 되는데요. 구한 값을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만 표시하래요. 등호 다음에다가 문제에서 올리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업을 이용하시면 되겠네요. 라운드업 입력하시고 끝에 끝나는 값 뒤에다가 신표 소수 한 자리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지는 않아요. 1의 자리, 10의 자리 할 때 마이너스 붙지만 소수 이하 자리수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는 그냥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한 자리니까 1이고 소수 둘째 자리라고 하면 2고요. 셋째 자리라고 하면 3입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한 자리이기 때문에 1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계산 작업입니다. 졸업 연도가 졸업 연도가 2000 도하기는 2000을 도하겠습니다. 그 다음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도하래요.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자리를 도하려면 미드함수를 통해서 학번의 세 번째와 네 번째를 가져올까요? 학번에 가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오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값을 가져올 수 있고요. 도하기 휴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학은 바로 앞에 교환학생, 군입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공백도 있고요. 그래서 휴학은 교환학생이면 1이라고 넣고 군입대면 2라고 넣고 비어있으면 0을 넣으래요. 그러면 if 함수를 사용해서 조건을 넣으면 되겠네요. if 바로 왼쪽에 J17셀의 값이요. 같습니까? 뭐하고 같냐면 교환학생과 같습니까? 신표 그렇다면 우리는 2를 쓰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군입대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if J17셀의 데이터가 군입대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2 교환학생도 아니고 군입대도 아니면 공백이잖아요. 이럴 경우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if를 두 번 사용하셨으니까 if를 두 번 닫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3을 하시면 엔터 눌러 보시면 졸업연도가 구해져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2000도하기 학번에 세 번째부터 네 번째를 가져오기 위해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 휴학은 바로 왼쪽에 있는 열에 교환학생인지 군입대인지에 따라서 더하는 값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 플러스 3 하라고 했으니까 3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4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가지고 곱해서 판매 총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의 문제라면 의류 코드를 가지고 참조하는 표가 이렇게 수평이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H루컵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첫 행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서 값을 가져다가 판매량과 곱하면 되는데 지금은 H루컵이 아니라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도록 하겠는데요. 커서를 D29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부터 가겠습니다. 는 인덱스 인덱스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방법을 저희는 사용할게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첫 번째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할 표 범위를 물어보는데요. 우리는 가져올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신가요? 할인가를 가져옵니다. 그럼 할인가를 가져오신다면 할인가가 있는 범위만 이만큼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판매가부터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단 할인가를 가져올 때 판매가부터 넣었다면 행은 두 번째 행입니다. 라고 행의 위치만 넣어주시면 돼요. 행의 위치 만약에 판매가부터 할인까지 넣었어요. 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가격표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겠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판매가가 아니라 할인가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신표 그 다음 인덱스 함수는 행과 열의 교체하는 값을 가져오거든요. 그럼 조금 전에 범위 지정한 파란색 영역의 두 번째 행에 가서 열을 지정하면 행과 열이 교체하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열은 의류 코드에 해당한 데이터 AB-101은 첫 번째 AB-102는 두 번째라고 열의 위치 값을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합니다. 찾을 값은 의류 코드를 가지고 오른쪽에 의류 코드표에 가서 이 코드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예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입니다. 오른차순일 때는 1 만약에 숫자가 내림차순으로 작성해 참조표가 작성이 되어 있다면 마이너스 1인데 지금은 문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 0을 입력하시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아보시면 AB-101의 할인가는 26,500원인데요. 범위 지형한 표에 두 번째 행에 가서 AB-101은 첫 번째 열의에 있기 때문에 26,500원이라고 구해졌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 해당된 데이터에 할인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문제에서 판매량을 곱하라고 했어요. 곱하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결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뒤에다 커서 갖다 놓고요. 판매량 곱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샵샵이 혹시나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살짝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의 첫 번째 부분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항상 정렬부터 찾으셔야 돼요. 정렬은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래요. 부서명 아무데나 클릭하나 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데이터 오름차순 정렬하시면 영업 1팀, 2팀, 3팀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윤곽선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하는데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부서명을 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채소값을 구하겠습니다. 최소값을 선택하되 실적 총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만 체크하십니다. 그리고 확인 다시 한번 첫 번째 부분합을 작성해 놓으셨는데 실적 총액의 평균을 또 한번 구하기 위해서 부분합에 가셔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 실적 총액만 선택하되 새로운 값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는 해제하셔야만 최소값도 나오고 평균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평균과 최소값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합 문제 살펴보셨네요. 다음은 분석 작업 두 번째 정렬이라고 되어 있고요. 야구 클럽 회원 현황에서 포지션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고요. 동일한 포지션일 경우에는 가입 연도에 셀의 색깔이 위에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하나의 기준이라면 그냥 커서만 갖다 놓고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 정렬하시면 되는데 기준이 두 가지고요. 또한 포지션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문제 제시된 정렬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셔야 되니까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하나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제목을 뺀 영역 실제 데이터가 위치가 바뀔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정렬 기준에 가서 우리는 포지션을 기준으로 값을 오름차순하지 않고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외야수를 입력하시고요. 엔터. 두 번째 내야수. 직접 입력할 때 좀 주의하실 거는요. 오타가 없어야 돼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신 다음 추가 누르시면요. 왼쪽에 여러분이 입력하셨던 사용자 지정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선택한 정렬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한 순서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되 두 번째는 가입 연도를 가지고 값이 아니라 셀의 색깔이 채워져 있는 셀색을 색깔을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색깔을 확인하시고요. 위에다가 표시할지 아래다 표시할지를 선택하시면 돼요. 현재 문제는 위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위에 표시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는 먼저 기록을 해놓고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연결하실 도형이나 단추를 만들면서 기록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에서 두 번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G3부터 G4 영역에다가 3부터 4 영역에다가 드래그 한번 하시면 바로 매크로 지정 어떤 매크로를 연결할까요? 라고 뜨는데 기록된 매크로가 없어요. 만들 거예요.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는 매크로로 만들겠습니다. 선 입력하시고 기록 버튼 누르시면 아 매크로 기록할까요? 네 확인 한번 누릅니다. 평균값은 서류와 면접에 대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선택을 하시고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학계에서 평균을 선택했더니 평균값이 구해졌습니다. 이제 연결까지 사실 다 되었죠. 바로 단추를 만들면서 연결하면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아 제가 기록 중지를 안 눌렀네요.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안 누르고 실행을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간혹 매크로 기록을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매크로 어떻게 지우지? 뭐 범위를 지정해서 딜리트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안 되잖아요. 이럴 때 개발 도구에 가셔서 매크로를 누르세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제가 잘못 기록했는데 내가 좀 비주얼 베이직을 안다면 편집을 눌러서 수정할 수 있지만 너무 복잡해요. 그냥 삭제 버튼 누르세요. 그럼 평균형 매크로를 삭제할까요? 예 한번 누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얘를 잘라낼게요. 딜리트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새롭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못 만든 거는 매크로에 가셔서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개발 도구에 삽입에 단추 선택합니다. G3부터 G4 영역에다가 드래그 했습니다.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우리는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기록. 그리고 나서 매크로 이름에서 평균 확인하시고 확인.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 탭에 자동학계의 평균을 선택합니다. 이제 평균값이 구해졌어요. 그러면 평균값이 구해졌으면 지금 작업하는 매크로에 대한 거를 기록 중지하셔야 돼요. 매크로 작업할 때는 기록함과 기록 중지할 때 좀 긴장을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기록을 그만 할 거야 라고 꼭 중지를 눌러 주셔야 되니까 기록 중지 누르시면 이제 값을 지우면 사실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단추에 대한 텍스트를 편집하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 가셔서 텍스트를 문제에서 평균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빗면이란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연결하래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기본 도형의 빗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위치는 G6부터 G7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물론 바로 텍스트 입력하셔도 되고요.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두 번째 매크로는 채우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채우기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다시 한번 확인 그 다음 범위가 A3부터 E3 영역을 선택하시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 채우기에 가셔서 표준색에 주황색으로 채우겠습니다. 라고 주황을 선택합니다. 이제 채우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도형 마우스 갖다 놨을 때 손모양이 되고 색깔 채우는 작업이 되겠죠. 색깔을 만약에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바꿔볼게요. 노란색을 했다. 채우기 누르면 주황색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에다가 채우기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작업이 다 되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급이 2급인 정보만 수원번호 1과목 2과목의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로 쭉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2급만 선택하기 위해서 범위만 수정해 주시면 되는데 일일이 선택하고 수정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선택하고 일단은 지우시고요.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지우실 때는 수원번호와 그 다음 1과목과 2과목만 표시할 건데 수원번호는 2급에 해당한 수원번호와 감옥은 1과목과 2과목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제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셨다면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호 바꾸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에 표시기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다음은 차트 제목을 표시하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요. 차트 제목 클릭하시고 차트의 제목을 범위 정하셔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감옥별 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고 세로 갑축의 제목을 가로 제목으로 표시하래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세로 선택하고 점수라고 수정을 합니다. 점수 문제에서 가로 제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축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을 한번 선택하면 오른쪽에 축제목 서식 크기 및 속성에 가셔서 텍스 방향을 가로로 바꾸십니다. 다음은 주황색 계열의 두 번째 감옥 계열에서 T1807 하나를 선택하니까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선택합니다. 하나만 선택하시고 하나의 요소만 선택하시고 값을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할 건데 오른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오른쪽 선택하시고요. 다음 세로 값축을 선택하시고요. 축서식 누르셔도 되는데요. 선택만 하시고 오른쪽에 축서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세요. 축서식에 가셔서 축 옵션에 채소값을 20을 입력합니다. 값을 거꾸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부터 아래로 이렇게 거꾸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값을 거꾸로 표시해 주시면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이 부분에 작성하신 사항을 제시된 그림을 감사합니다.